그동안 정말 많이 따라 하셨죠? 컨투어링, 가습상, 땅팔년도 메이크업까지 이것까지 따라 하시겠어요?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빛나게 해주는 미샤 글로우미 텐션 기획 세트 광고냐고요? 아니요 홈쇼핑 먼저 글로우 스킨방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딱 발라주고 화장해주면 엄청 잘 어울려요 촉촉해서 매끈매끈한 것 좀 보세요 뭐 깐다리야 나죠? 글로우미 메인 상품 글로우 텐션 커버력은 물론이고요 광채가 자르르르 탱탱하게 빛나는 탄력광 쿠션이에요 밀착력 좋은 쫀쫀한 퍼프까지 반짝반짝 얼굴에서 광나는 거 보이세요? 어! 아! 나 너무 눈부셔 나 선글라스 끼고 촬영해야겠어 아 진짜 아! 뭐라고요? 조명발 아니냐고요? 어우 더워 조명을 켜야겠죠? 조명을 껐는데도 광채가 나 글로우 스킨데이션 스킨케어한 듯 내추럴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자연스럽고 가볍게 커버 가능해요 어때요? 무겁나요? 가볍죠?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렸네요 글로우 립 블러쉬 도지 브라우 색 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로 립과 블러셔가 가능해요 입술에 톡톡톡 볼에도 요렇게 톡톡톡 블러셔와 립의 컬러를 맞추니까 모델 언니만의 톤이 완성된 느낌적인 느낌? 이 모든게 34,000 글로우미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우미 텐션 기획 세트 글로우미 스킨데이션 기획 세트도 있어요 우리 나나 언니가 모델인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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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